뉴저지 교협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포럼을 열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포럼은 마틴 루터의 개혁정신을 살펴보고 새로운 출발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협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마틴 루터의 개혁정신을 되돌아보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신학대 NYTS 데일어빈 총장은 전진을 위한 회상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오늘날 예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어빈 총장은 오늘날 예배가 일부 보금주의자들로 인해 재미나 즐거움에 치중하면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장신대 임선순 교수는 루터의 이신칭이에 대한 올바른 예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습니다. 이신칭이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공적이나 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루터가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제 추자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동기가 된 거죠. 종교개혁 포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의지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다시금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포럼은 유브란수익신학교 차재승 교수와 필그림교회 양충길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